새로운 Z 플립 3 삼성닷컴 그 예약한 거 왔거든요? 제가 그 구입한 퍼플 그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약간 그 하늘나라로 가는 바람에 이걸로 제가 다시 개통을 해야 돼요 이 박스도 여기 핑크색상이라서 이제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? 뭐야 이거 아이 참 언박싱은 별 법적? 색깔 나름 괜찮은데요? 아 근데 제 생각에 얘가 무조건 예쁘다라기보다는 얘는 약간 좀 비스퍼크 같은 느낌이 나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예쁜 거는 그냥 퍼플이 더 예쁜 거 같거든요? 오 얘는 힌지 느낌 좋아 색깔 이런데 어때요? 전체 무광이거든요? 프레임도 무광이고 여기도 무광이고 아 근데 생각보다 별론데? 약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퍼플을 썼을 때는 사실 남자가 들고 다니기에는 약간은 약간은 지는 색상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 부담감은 오히려 퍼플보다는 좀 작은 거 같은데? 퍼플이랑 비교해볼까? 퍼플은 이런 색이고 블랙, 핑크는 이런 색 아이 참 예쁘긴 얘가 더 예쁘고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얘네 황창길에 갔으니까 여보세요 내가 저거 있어 언제지 어때? 내 가슴에 대고 있어 엠제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Fat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